제 22장 이제 이물이가 소가 파테프를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인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의 시뽀의 아들 발락이 모하방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마중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르되 모합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으며 자되자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냄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라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모합 구호관들과 함께 가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낙위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지라 발람이 낙위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해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낙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낙위를 때리는 지라 여호와께서 낙위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낙위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낙위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낙위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낙위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낙위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위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낙위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아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솟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리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입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합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합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지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지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재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 즉 발락이 번재물 곁에 섰고 모합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 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ищaste